주말 뉴욕 증시는 정말 희한하게도 지난주하고 똑같이 3대 지수 중에서 다우 지수만 상승마감 그리고 나스닥이 하락폭이 제일 컸던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K증시에서는 다우, 나스닥, S&P 이렇게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의 제일 민감도가 크니까 좋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요. 일단 환율도 다시 1340원대 위로 올라탔고 MSCI 한국지수는 0.25% 하락마감으로 이 지수가 이게 60.67 정도면 코스피 대입했을 때 1500선 바로 턱걸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하고 딱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우리한테는 핑계가 또 있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 내내 우리 K증시 외국인 손님들을 다 쫓아버린 중국 부동산발 경기침체의 우려죠. 그래서 이제 MSCI 이머징 지수를 보면 이건 그래도 하락폭이 MSCI 한국지수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 MSCI 이머징 지수의 브레이크다운 그 구성 종목을 보면 1위가 대만반도체 TSMC 다음 2위가 중국 텐센트 홀딩스 다음 비중 3위가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고요. 다음 4위는 중국 알리바바 다음 5위가 인도 최대 민간기업 릴라이언스 여기는 이제 우리 SO1 정도 되는 위상의 에너지 기업이고 최근 이제 여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손을 대고 있죠. 다음에 쭉 보면 비중 11위가 우리 SK하이닉스 들어있고 그 다음 그 밑에는 징둥닷컴, 혼하이, 바이두, 핑안보험 이런 중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괜히 우리까지 억울한 매도세를 두들겨 맞고 있는데 정작 중국 테크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 현지 물량 연기금 등으로 방어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우리 삼성전자 최근 하락세가 MSCI 한국지수 그러니까 케이징시 외국인들 전체 투심을 좀 어둡게 하고 있는 게 맞다 이런 상황인데 마침 삼성전자 관련 이슈가 이따가 외국기 리포트에 나오니까 그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중국하고 미국에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여러 소식들이 막 들어오는데 꼭 필요한 거 두 개만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다른 그 무엇보다 정말 인구수가 곧 국력인 쪽수가 파워인 그런 나라인데요. 그래서 뭐 위안화 가치도 사실 그 내재 가치나 신뢰성 보다는 그 14억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차이나타운에서 돈 벌면 그거 본국에 송금도 하고 또 무역을 하면서 달러 벌어가지고 이걸 위안화로 바꾸고 이런 거래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IMF 표준 인출권 SDR 통화에도 이제 이게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야말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 그럽니다. 일단 뭐 MZ세대의 결혼 출산 기피 현상은 뭐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여기는 문제가 한자녀 정책 이거를 워낙 오랫동안 유지해 오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둘 셋 낳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냥 하나 이상 낳는 거를 영 불편해한단 말이죠. 근데 주말 중국 후난성 위생건강위원회가 법정 혼인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데 대해서 검토에 착수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중국은 남자 22세 여자 20세 이상부터 결혼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 후난성의 경우는 인구가 7천만 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 인구 합친 것보다는 약간 적은 그런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18세부터 결혼할 수 있게 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18살 그 어린애들한테 무책임한 결혼과 출산을 아예 국가적으로 부추긴다는 건데 그럼 걔네들 인생은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당장 저부터가 어렸을 때 그 천장지구 영화 보고서 당시 여친하고 야 우리 진짜 저렇게 오도바이 타고 결혼식 올리고 일단 각자 집에서 생활은 할까 이렇게 진짜 심각하게 고민도 했었다니까요. 아 그러나 저는 유덕화 형님이 아니었고 또 오도바이도 무서워서 못 탔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 후난성으로부터 법 개정 시작해가지고 중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면은 당장은 뭐 통계적으로 큰 성과가 나오겠죠. 이제 그동안 나이가 안 돼서 혼인신고 못하고 그냥 사실혼 관계로 살던 사람들이 전부 공식적인 결혼 커플 수치로 잡힐 테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 케이징시에서도 지난 그 중국 한자녀 정책 폐지 관련해서 수혜주로 꼽혔던 육아 관련주들 엔젤 산업 이쪽이 이제 주인공이 되겠죠. 다음 이제 미국 쪽 외신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이건데요. 왜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중국 당국이 뭐 군사시설이라든가 관공서를 비롯해서 이제는 일반 도로까지 그 수천성 일부가 지금 테슬라 운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테슬라의 통행을 막는 조치를 앞으로 더 확대한다고 그 이유가 스파이 활동 차단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테슬라는 미국 회사에서 만드는 차니까 이 테슬라에 부착된 카메라하고 인공지능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중국 관련 정보들이 나라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제 어떤 재발절이 있는 격이랄까 뭐 그런 설명을 중국 당국에서 내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지난 그 틱톡 미국 내 사용 금지 조치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곧바로 중국 전기차들에게 보복이 들어갈 거라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교통장관이 중국 자율주행차가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안보에 대한 우려로 연결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테슬라 주가도 지난주 내내 정말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 달리는 것처럼 많은 투자자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영국이 치고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국의 텔레그라프지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들이 트로이의 목마가 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산 전기차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는 각종 데이터, 영상, 사진 그리고 음성 같은 것들이 그대로 중국 당국에 전송이 될 경우 이게 국가 안보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일명 백도어라고 하는 중국산 CCTV에서부터 앞에 말한 틱톡 같은 어플은 물론이고 하여튼 중국산 소프트웨어는 기본으로 이 백도어가 다 탑재 가능해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들이 다 중국 당국으로 전송될 우려가 있다는 이 지적은 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심지어 미국 법정에서는 증거로 채택까지 됐던 그야말로 팩트입니다. 근데 이런 지적을 이제 전기차에도 적용해야 된다. 더군다나 그 이슈가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항이라고 이렇게까지 명분이 지금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럼 이제 전기차들은 수출도 하지 말고 각자 자기네 나라에서 만든 것만 타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에서 보신 대로 테슬라의 경우는 지금 중국하고 독일의 기가 팩토리 다 지어놓고 차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 이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연 현지법인이라고, 현법이라고 이걸 그 나라들이 그대로 인정을 해줄까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가는 주말에 또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 와중에 일론 머스크는 주말에 트위터를 통해서 뭔가 주가 하락을 방어해줄 만한 그런 그 결정적 한마디를 기대했던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만한 소리, 거의 우리 80년대 청춘영화 제목과도 같은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성적은 행복순이 아니잖아요. 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도 골 때리는 말이라 헷갈렸네. 하여튼 그런 식의 얘기를 해서 지금 또 욕을 먹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비록 이 세상에는 나쁜 일도 많지만 그만큼 좋은 일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자.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부동산발 차이니스 리스크에다가 테슬라 주행금지 구역 설정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테슬라 CEO로서 일론 머스크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허탈해졌는데 근데 평소 근자감의 아이콘이던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뭐 그냥 세상 사는 세웅지마라는 식으로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 한 트위터 사용자는 지금 저 일론 머스크의 말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쁜 일도 있지만 좋은 일이 더 많다. 저 소리는 죽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주변에서 누가 Get killed. 이거는 이제 즉 살해를 당해도 슬퍼하지 말라는 소리나 똑같다고 정말 뼈를 때리는 걸 넘어서 뼈를 접고론해서 접었다가 폈다가 다루듯이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망치는 엑스맨 같은 인간이라는 이런 사진도 리플라이 이 댓글에 올라왔고요. 런하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케이증시에서만 봤을 때는 이번 초전도체 LK99 이슈는 완전히 이제 골로 가버린 나락에 가버린 것 같은 이슈가 됐지만 아직 국내외에서는 검증에 대한 의견이 활발하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한꺼번에 정리를 꼭 해드리기로 하고요. 대신 주말 한미일 회담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그런 성과까지는 아니고 한미일 3국 간 강력한 협력 의지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지난주 네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전해드렸던 그 섹터는 정확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일단 핵심 세 가지 포인트는 북한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고 해서 사이버 보안 다음 AI 인공지능하고 양자 컴퓨팅 같은 신기술 공동 개발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으로 공급망 협의체. 이거는 이제 히토료하고 2차전지 핵심 소재 이렇게 되죠. 사실 저는 이번에 미국 측에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어떤 한마디를 꼭 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후쿠시마 바닷물이 제일 먼저 도달하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 동해나 남해가 아니라 태평양을 거쳐가지고 미국 캐나다 이쪽 서부로 먼저 간단 말이에요. 아니 섹트가 그래요. 해류가 그래요. 방향이. 물이 거꾸로 흐르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쇼트트랙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맨 앞에 가고 있고 바로 옆에 약간 반 스텝 정도 뒤에 따라오는 일본 팀 선수가 방구를 맡겨요. 뽕뽕 막. 그래서 뭐라고 항의를 하려고 딱 보니까 우리는 그 일본 선수보다 반도 앞에 가고 있어. 그리고 약간 옆에 있거든. 근데 이 냄새를 직접 맡는 애들은 바로 뒤에서 오는 미국하고 캐나다 선수들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막 지랄을 해야 되는데 걔네는 정작 가만히 있네. 우리는 근데 그 소리만 가지고 거슬린다고 하기에는 걔네 바로 그냥 허리 숙이고 거기 궁뎅에서 흡입하는데 걔네들이 가만히 있어. 근데 이게 전체 경기장 공기를 오염시키고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 자리로 다시 왔을 때 그 방구 냄새 우리가 제일 먼저 맡게 되는 것도 있는데 하여간 바로 뒤에 있는 애들이 가만히 있다는 게 좀 우리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미국 측은 그냥 IAEA 측 입장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추가 언급은 제로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미일회담 보너스로 하나 더 선물을 나눠준 게 있는데 바로 한미일 캔서 다이얼로그 즉 3국이 암 정복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이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이 또 이 암 치료 분야에 있어서는 워낙 고령화가 일찍 시작되기도 했고 노벨상도 여긴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그 기초의학이 워낙에 일찍부터 발달했잖아요. 진짜 뭐 일본의 그 카베진이나 오타이산 이런 거는 아직도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뭐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은 바이오 업계에서 동물 실험만 해도 막 난리가 나는데 얘네들은 그냥 아예 그냥 인간을 가지고 실험을 했었으니까 옛날에 그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독일도 보세요. 그 바이옐 제약에서 나오는 아스피린부터 바셀린 뭐 하여간 그런 거 다 생체 실험으로부터 성과 얻은 거 아니겠어요? 참 끔찍하면서도 열차 오르는 그런 스토리고요. 하여튼 그래서 한미일이 암치료 관련 협력을 한다. 이거는 이제 한미일 바이오 삼국지 이게 이번에 한미일 회담에 보너스였다. 자 바이오 말 나온 김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이번에 셀트리온 3사 합병 관련해서 일단 양자 합병으로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제약은 놔두고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합병하겠다는 이 발표에 대해서 JP모간이 이를 악물고 또 셀트리온을 후두려 패고 나섭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투자회견 언저베이 즉 비중 축소에다가 목표가 13만 원으로 후려쳤고요.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투자회견 언저베이의 목표가는 4만 4천 원입니다. 아 그래서 지난주 네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얘기했잖아. 이 셀트리온 3사 합병은 온전히 3사가 합병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헬스케어나 제약 둘 중에 하나를 빼고 그냥 두 개 사만 합병을 하면은 그거는 주가에는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JP모간하고 원래 한 집안 사람이었던 모간 스탠리는 또 정반대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 양자 합병만 해도 시장에 지난 분식회계 관련 의혹을 분식시키기에 좋다. 이런 취지로 셀트리온 목표가 23만 원의 투자회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목표가 7만 3천 원의 투자회견 이퀄웨이 즉 시장 비중으로 콜했습니다. 다음 맥쿼리 증권이 한화 오션에 대해서 목표가를 기존 2만 1천 원에서 이번에 2만 6천 원으로 업그레이드 했고요. 또 리노공업 목표가를 기존 14만 5천 원에서 이번에 1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이번 주 목요일 실적 발표를 앞둔 AI 대장주 엔비디아 여기에 대해서 노무라 증권이 아직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을 보기도 전이지만 향후 몇 분기 AI 서버에 사용되는 반도체 그리고 고사양 메모리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그래서 아시아 테크주들 가운데서 수혜주를 꼽으라고 하면 대만 TSMC, UMC 그리고 한국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다음 일본에서는 르네사스랑 로움을 꼽았습니다. 여기 르네사스는 시스템 반도체 회사인데요. 과거 히다치하고 NEC 반도체 사업 부문 스피노프와 합병으로 만들어졌고 다음에 로움은 역시 일본 회사인데 지금은 흔하지만 크리스마스 되면 가로수에다가 LED 전구 칭칭 감아서 이렇게 트리 장식하는 거 그거의 시초라고 불리는 기업입니다. 이게 유명한 게 일본 록범기 힐스 거기잖아요. 그걸 처음에 이 로움사에서 장식한 거라고 유명하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드디어 초전도체 전도사 취임 한 달 차로서 그리고 상원상압초전도체 상상초 담임으로서 이 LK-99 관련된 최신 소식을 또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 초전도체 처음 소개할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는 사실적으로 가감 없이 정말 균형 잡힌 관점을 전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전도체 LK-99가 한국에서 나왔다고 이게 대한민국이 완전히 세상을 바꿀 한반도발 산업혁명 이렇게 부르면서 막 난리 부르스가 났을 때도 저는 나름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꿈의 물질이라고 했던 그래핀도 처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처럼 그랬지만 지금 30년째 제대로 상용화가 안 되고 있다고 그때 분명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LK-99가 네이처지에서 완전히 숨통 끊어버리려고 이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 선언했을 때도 인도 국립과학원의 아와나 박사를 비롯해서 국내 연구진들 그리고 검증위원회에서는 아직 검증이 끝나지도 않았으니까 좀 기다려봐라. 중간에 저렇게 중도 포기하듯이 자기네 딴에는 막 실험을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의견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기다렸다가 제대로 된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자 우선 주말 업데이트 볼게요. 네이처지의 LK-99 저격에 대한 또 저격이 나왔습니다. 이번 네이처지 인터넷판에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벤 가리스토라는 프리랜서 기사인데 지금 메신저를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그 기사 나자마자 해외 곳곳에서 이 사람한테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근거를 제대로 대라.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한 기사 소스를 대라는 요구가 빗발이 쳤나 봐요. 그래서 이 가리스토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기가 제보 받은 내용을 이렇게 출처를 가리고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서상현 박사라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 현재 카카오에 근무하고 있는 그리고 이전에 삼성과 네이버에서 근무했던 이 양반이 참전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이번 LK-99 논문하고 특허 관련해서 어떤 변별력 차원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서상현 박사가 댄 가리스토한테 너 겁쟁이구나, 카워드구나 누구한테 사주받았냐, 왜 못 밝히냐 너 누구 지시받고 돈 받고 기사 썼냐 그게 세계 최고 권위 과학지 네이처지의 기자다운 자세냐 이렇게 따지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댄 가리스토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일명 피치라고 하는 건데 기자가 전문가에게 기사거리를 제안하는 거에서 쓰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남한테 사주받고 기사를 쓰는 그거랑 정반대 개념이니까 그거 좀 알아달라. 그랬더니 서상현 박사가 다시 나도 과학 담당 저널리스트지만 너처럼 어디서 받아다가 네 이름 박아서 기사 내고 그러지 않고 나 스스로 검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기사 쓴다. 그러니까 꺼져라. 이러고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가리스토가 아가리스토프하고 끝이 났습니다. 다음 국내 상황 업데이트 해드리면요. 경희대 물리학과 박용섭 교수 이분은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 나와가지고 응집 물리 박사학위를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취득했고요. 포닥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박사 후 과정을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마쳤고 현재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LK-99는 상원 초전도체라는 게 아직 외부에서는 증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여러 물질이 섞여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실험하는 주체마다 지금 조금씩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 같다. 근데 그 물질을 순수하게 상상초만 정지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어쨌든 자기는 아직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이 LK-99를 상원 초전도체로 인정하기 힘들다. 이 소리죠. 다음 이제 중국 쪽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초전도체를 마침내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는 연구실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네가 LK-99와는 다른 재료를 쓰므로 해서 특허를 우회했다고 그러니까 그 LK-99 특허랑 상관없이 자기네가 만든 게 진짜 초전도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포부스지에서는 이번 LK-99 초전도체 사태 관련해서 특집기사를 냈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연금술급의 어떤 발견 그러니까 금을 인간이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성과와 같은 거라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걸 실험으로 재현해 성공한 연구소가 없었고 인도국립과학연구소랑 베이징 연구소 등이 이 LK-99에 대해서 긍정적인 실험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또한 초전도체의 완전한 특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서술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상원, 상압, 초전도체가 오랜 기간 많은 과학자들이 매달려온 그런 분야인 만큼 산발적으로 지금까지 성과보고도 몇 건 있었고 이번처럼 이렇게 자기네는 됐다는데 막상 검증에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대신 이게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아직도 달 탐사선 아폴로가 달에 갔다 온 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완전히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그저 행복한 생각 정도에 머무를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현탁 박사는 네이처 기사는 초전도성을 보지도 못한 연구자들의 경험을 적어서 모은 거다. 그러니까 귀담아 듣지 말아라. 우리 논문은 초전도성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다. 이제 검증 때 한번 보자.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덤벼라. 이 잔챙이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을 갑니다. 자 내일은 8월 21일 월요일 일단 정부는 주말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과들을 열심히 각 부처에 전달하고 또 액션 플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죠. 세 가지 성과 그리고 보너스까지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내일부터 한국과 미국이 을지훈련 일명 자유의 방패 연습 이게 연습이 엑소사이즈를 직역한 건데 왠지 연습이라고 하면은 군사훈련 특유의 텐션이 좀 없어 보이죠. 하여튼 내일부터 이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군사훈련에서 북한 사이버 테러와 그거 관련된 보완 요쪽이 필수가 됩니다. 다음 내일 또 K증시 중요한 정부 일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복수의결 주식 시행령 입법 예고 이건데요. 아시다시피 복수의결권이란 게 한 주당 이사회 의결권 10개 이렇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걸 이제 벤처기업 창업주들한테 허락함으로써 좋은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투자받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침해받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유럽 등 이제 선진국에는 다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 논의에 나선다는 거고요. 법적인 근거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거입니다. 이게 당장 K증시 상장사들에 적용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방향성으로만 보면은 수혜주는 지주사랑 창투사 그리고 피해주는 증권사랑 스펙 상장주 유정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문체부는 영화 박스오피스 조작 관련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발표가 있는데 참 요새 한국 영화업계의 위상이 거의 뭐 바닥도 이미 한참 전에 지나고 이제는 지하 150m 안반수를 핥고 있는데요. 진짜 이제는 해외 OTT, 넷플릭스랑 디즈니 그리고 이제 쿠팡까지 가세한 이런 미디어 대전에서 기존에 써먹었던 애국심 마케팅이나 뭐 이념파리 같은 그런 짓거리 말고 정말 제대로 된 환골 탈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결국 이제 CJCGV와 CJENM의 곡소리 그리고 국내 토종 OTT 업계들의 몰락 대신에 드라마나 K컨텐츠 제작사들은 더 많은 선택지와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다음 내일 월요일에 당장 중국 대출 우대금리 LPR 금리가 발표되는데요. 지금 중국 당국은 욕을 내려야 되는 뻔한 상황인 걸 알면서도 또 이렇게 시장에 떠밀듯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면 완전히 이제 바지적으로 신세되어 가지고 끌려다니게 될까 봐 또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완전히 굴복하는 꼴이 될까 봐 현재 고민이 깊은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이어서 내일 8월 21일 월요일 증시 일정은 석유 및 천연가스 강관 그러니까 이제 파이프, 송유관 전문업체 넥스틸이 신규 상장하는 날입니다. 마침 요 며칠 국제 유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상장 첫날 분위기는 어떨지 근데 어차피 뭐 다 랜덤입니다. 그래서 주식 자체가 위험자산이고 그중에서 K주식은 모험자산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저는 내일 월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를 통해서 아예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전해드리는 한주 뉴스 미리 보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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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